오늘 간파도에 가려고 여객선을 탔습니다 화장실 갔어요 네? 화장실? 너 화장실 갔다고 시원해 아아 1년이 화장실 여기로 앉아 사진 찍어줄게요 사진 찍어줄게요 사진 찍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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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닮아갖고 남매가 다 알아 야, 나와야지. 짜야겠어, 나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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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committed. 오늘 갚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모술포에서 배 간을 탔습니다. 바다 바르시고 신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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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수 있는 거 조긴데 아쉽고 그제 우리 저 큰 배요 그제 놀러 갈 때 샀잖아 그만한 거 같은데 여기 보이는 산이 삼방산 사방이 사방에서 봐도 산이라고 해서 삼방산 바로 보이는 거에요 근데 모자로 가파도로 가파도가 가우리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가파도로 하는 거에요 모슬포 항구에서 가파도가 가파도로 가는 거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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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는 게 바라돌이예요. 바라돌. 네. 갚아도. 이제 돌을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들 나가는 거예요. 배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좀 막 얼룩얼룩하면 더 재미있는데 여기 바람만 입을 때는 배가 쭉 올라가면 저 밑에 가 쭉 쭉 내려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재미있다니까요. 그 이상 더 불어불면 배가 안 떠. 위험하면 안 뜬다고. 가파도입니다. 가파도. 가파도 지금 선착장에서 모슬포에서 배 타고 내렸습니다. 모슬포에서? 네. 모슬포에서요.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가파도. 예전엔 거의 다 어떻게 보일까. 가사. 가사. 감사합니다.